이렇게 막 정무늬야 같기도 하고 너무 냄새 좋지 않다. 범죄자분들은 범죄자분들이라고 해야 돼? 범죄자들은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한다잉. 얘들아, 이런 성의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해, 이것들아. 더워 죽겄네. 한번 해볼게요. 어머, 남네요. 그래서 웬만한 이렇게 지문이 남을 만한 것들은 그냥 한번 슥이라도 지워주시는 이런 조심성을 우리도 한번 길러보자. 아니면 이런 건 어때? 지문을 더 눌러놓고 가는 건? 나이디어 있다? 아예 다 지문 모양으로 막 골을 파버리는 거지. 두 번째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사용하는 도어락의 마스터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삭제한다. 마스터 비밀번호요?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큰 건물들을 이렇게 지을 때 시공업체 있잖아요. 임의적으로 마스터 번호를 설정해 놓는다 그래요, 비밀번호를. 사실 이 집에도 그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야. 최근에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일어난 범죄도 있다고. 저것도 이용을 합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저도 처음 알았고 치타 씨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기는 있느냐. 일단 이 도어락은 저희가 2, 0, 1, 9로 설정을 해놨어요. 열리죠? 열렸습니다. 시원해. 한 번 쐬고요. 지금 마스터 비밀번호를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일단 0, 0, 0, 0. 양심작에 0, 0, 0은 안 했어. 머리를 이렇게 좀 썼어. 또 쉬운 거 해보자. 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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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름!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요. 1, 2, 3, 4요? 아니, 근데 웬만하면 그래도. 이거라든지. 이것도 양심. 어? 주거자가 이걸 모른다. 각자의 그냥 개인적인 비밀번호만 설정했을 때는 그 마스터 비밀번호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치, 그치. 여러분, 이거를 변경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 울분이 터지고. 언제까지 우리만 이걸 경계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이. 혼자 집으로 향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더 불안해야 하는지. 저희는 지금 신린동 강간미수 사건 당시 범인이 피해자를 쫓아오던 골목에 서 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CCTV가 명백한 범행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혐의를 두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밤 귀갓길이 두려워지는 맘 나가는 뉴스. 까칠한 취재의 취 기자. 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